야 왜 노잼이라고 뭐라해? 재밌기만 하구만. 왜 자꾸 노잼이라고 가스라이팅해? 재미만 있는데. 노잼이던데요? 넌 보지 마 그러면. 너무 팬덤이 커져가지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건가? 아 목이 너무 안 잘리면. 그렇긴 해. 아니 어느 순간부터 목이 안 잘려. 칼이 버티는 게 신기해. 야 그렇게 목이 버티면 칼이 먼저 부러져야 되는 거 아니야? 목이 저게 왜 안 잘리지? 저게 맞는 거잉? 자 드디어 볼만한 거 다 봤습니다. 보는 거 좀 빡셌어. 안 볼 거는 안 보고 볼 건 봤거든? 요일별로 본 거 찝으면서 봅시다. 안 본 거 좀 많아? 이거 다 보는 건 솔직히 에바야 그치? 내가 무슨 돈 받고 평론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방과 후 인썸이야. 이게 이제 학원 러브 코미디 일상. 감성이 좋더라. 무난한 청춘 러브 코미디? 서구권 인기가 되게 많던데? 동양권은 잘 모르겠고. 여주인공 인기가 되게 많아. 근데 원래 서구권 애들이 러커를 좋아하긴 해요. 페르소나도 보면 평점이 일단 학원문에 들어가면 존네 좋아. 페르소나 학원 시스템이랑 파이어 앰블렌 풍화설을 그런 스쿨 라이프를 되게 좋아해. 근데 인기가 많고. 솔직히 주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네가 만나게 되는 주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네가 잠 못 자다가 폐부한 부실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서 폭량 되는 거? 그런 건데 야스는 안 해. 부더기 길드도 야스는 안 했어. 거기까지가 선이에요. 회복 수사 같은 거는 이제 밖에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볼 사람만 보고 굳이 나올 필요는 없어. 매장 해놔야 돼. 그런 거는. 이종족 리뷰어즈까지는 인정인가? 아 어렵네. 이거는 토론이 끝나지 않겠는데? 사스키 얘기가 끝나지 않는다. 아무튼 이거 볼만은 한데. 너무 기대하고 보진 말고. 그 부분은 남자 주인도 내가 되게 못나지 않았고. 여자애도 못나지 않았어. 너무 그냥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아무튼 꽤 숫작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2분기와 잘 어울린다. 2분기가 먹을 게 많잖아. 위슐랭급은 많지 않지만 먹을 게 많잖아요. 자 이거 스킵과 로퍼. 내가 본 시점에서는 상당히 고티화다. 이번 분기에서. 상당히 고티화다. 등장인물들 감정선 묘사가 잘 돼가지고. 재밌거든요. 가끔 그래. 미츠미 못생겨서. 별로라고. 아 여미새 새끼들 이거. 좀 약간 못나는 것도 볼 수도 있지. 보다 보면 귀여워. 한 2화까지만 봐도 귀여워. 뇌이징 오래 걸리지 않아. 2화까지만 봐도 돼. 그래 뭐 사이타마와 제노스라는 말도 있는데. 눈매가 좀 담긴 했어요. 미츠미가. 뭔 사이타마가 더 예뻐. 두상은 예쁘네. 아무튼 이거 내가 추천해 주는 이유는. 단순히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변 인물들 많거든요. 주변 인물들. 얘네끼리 에피소드가 쭉쭉 나오면서. 서로 얽히면서 풀리는 과정이 되게 좋아요.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림은 이쁘게 잘 그렸어. 그냥 귀여워. 포카포카 후아후아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죠? 포카포카 후아후아 그 느낌. 잘 살려서 괜찮다.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개축. 엔딩도 일단 내 기준으로는 잘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1기 이게.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거는 하나의 분기를 어떻게 마무리 하나가 중요한데. 마무리 잘했어. 안 본 사람들은 한 번쯤 추라이 할 만하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여성향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보지 마. 보지 마. 안 봐도 돼. 너 안 봐도 돼. 나는 여성향 느낌 딱히 안 들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요게 요즘 말이 많죠. 요게 2기도 확정이라고 떴지? 1화 일단 길게 해서 개미들 잘 잡았고. 이게 일단 내가 재밌게 본 거는 스토리 작가가 트렌디한 걸 잘 잡던데? 유행을 잘 따라가. 되게 트렌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잘 접목을 해놨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생태계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같이 인터넷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와닿는 얘기. 그러면서 주제는 좀 매콤하게. 생각보다 강약 조절이 좋더라고. 뭐 그림 작가가 원래 뭐 좀 쳤다고 하던데. 그 너무 또 근들갑들이 심하십니다. 또 마치 수성의 마녀 첫 주차 방역 마냥. 얘는 뭐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형 이게 이거라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 신들 나셨어요. 근들감은 나오고 나서 떨어도 뭐 늦지 않지만. 물론 근들감 떠는 맛을 보는 거지만. 너무 그러면 또 좀 그렇다 이거죠. 만화 연재분이 또 말이 많던데. 난 대충 쓱 봐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근들감 떨기 시작하면 스포일러가 상식이 돼 이제. 당연하단 듯이 스포일러를 해 이제 숨 쉬듯. 그러지 말자는 거죠. 뭐 아무튼 작화 좋고 내용 좋고. 이쯤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가끔 저처럼 힙스터 감성 있어가지고. 너무 유행하는 거 보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그 어떤 기분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내 경험상으로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보게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난리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 연병 떠는 꼬라지가 이제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근들감 떠는 꼬리. 근데 그래도 보면은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아 이래서 얘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 거구나. 이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보면 재밌다. 참고로 저는 아리마가 좋아요. 두 번째로는 사이토씨가 좋아요. 그 다음에 언더149. 뭐랄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내가 나오기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가지 않았나 그냥.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내 생각에는요. 정중한 척보다는 심어두기라고 해야 되냐? 심어두기? 그걸 좀 많이 하던데? 나는 좀 더 덜 심어두고 좀 더 빡세게 정중한 척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심어두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애들이 나오잖아. 애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리즈마 이디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비판받아요. 그러면 그게 맞아. 그럴까 봐 최대한 이제 아닌 척 하는데 군데군데에 넣어놨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시장 파악을 잘 했다고 해야 되나? 참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 복잡한 감정이지만 일단 내가 느낀 솔직한 감상은 퀄리티는 좋은 건 맞는데 얘기들이 그렇게 공감 가진 않고 뭐 애초에 여기 나오는 애들도 내가 데레스트 할 때에도 이렇게 관심 있게 된 애들이 아니어가지고 보다가 뭐 립스 같은 애들 나오면은 그냥 와 누구누구다 하면서 뭐 본 그 느낌이고 스토리가 아무래도 애들 얘기다 보니까 공감하기 좀 어렵고 옛날 아이돌 애니들이 원래 좀 억지스러운 진행이 많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가지고 어우 심각한 척 하다가 대충 친구들과 꿈과 희망으로 해결 이런 게 많거든. 나 아이돌 그만둘레는 좀 크리티컬한 이슈긴 하지. 그래서 뭐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냥 뭐 기대한 만큼 나왔다? 그냥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아이마스예요. 내가 보던 아이마스 그대로다. 근데 아이돌 애니가 다 이런 것 같아. 그동안 봐온 아이돌 애니로 쭉 한번 생각해봤는데 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얘가 이상한 거지 따지고 보면. 이것도 아이돌로 친다면은 친다면 얘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지나치게 트렌디하게 유행에 잘 맞춰 잘 만든 거고 얘는 이제 도전적인 진행. 여기는 이제 다소 이제 보수적인. 우리는 이제 우리 좋아하는 팬들 만족시킨 게 중요하니까 하던대로 합시다. 나대지 말고 하던대로 하자. 결론이 뭐냐. 아이돌 애니 좋아하면 보세요. 자 다음은 메구밍입니다. 자 이거 사실 중간에 한번 짚을 때 되겠지만 이제 카지만 안 나오니까 티키택 하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육융이 캐리하는데 보면은 정작 얘는 별로 그렇게 캐리력이 높진 않고 육융이 캐리를 해주는데 무리야. 보시는 것처럼 약간 무리예요. 원작 그 느낌을 살리긴 좀 무리였어. 그 관심 없는 광고.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굉장히 상위투에 놓기는 그렇고 작화는 잠깐만. 나 이거 작화 관심이 없었어. 그래 그 원래 나오는 것보다는 잘 나왔잖아. 그래 작화가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뭐 평범하게 나왔나 보지. 요즘엔 작화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약간 한편 아쉽긴 합니다. 원래 분기별로 작화 개박한 게 나와서 그게 돌림이 되곤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딱히 없더라고요. 다들 OTT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평균 체급이 올라와서 불릴 게 많지 않더라고요. 겔주하면 되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죠? 자 이것도 원더 149의 연장선입니다. 이것도 그냥 원작 팬들이 그냥 보라고 만든 느낌이니까 애초에 근데 스피오프가 그렇죠. 대부분의 외전은 그래요. 그냥 보던 사람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작보다 재미가 좀 덜하다. 그 카지마 연기한 후쿠시마 준씨가 없는 게 좀 크죠? 그거는 거의 인생 배역이긴 해. 자 신없는 세계의 신활동 자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분기에서 가장 똥같은 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나는 이런 B급 감성이 너무 좋다 하면은 오히려 고트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쿠소 아니면이에요. 쿠소 아니면. 이번 분기 변기 탑인데 성우 리스트 보면은 일면 이해가 갑니다. 비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지나치게 비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웬만하면 비싸서 못 쓰는 사람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몸을 비틀거든요. 지난번에 한 얘기 같은데 몸을 비틀는 걸 내가 보는데 어떤 포인트를 집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파탐 에픽처럼 어느 정도의 내공이 쌓이고 나면은 내가 어떤 연출력까지 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눈이 가잖아. 그쯤 되면은 보는 맛이 날 수 있어. 진짜 보면은 아 얘네가 이렇게 또 인력을 때웠구나라는 게 중간중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잘 벗습니다. 애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잘 벗어요. 애들이 그냥 훌렁훌렁 벗어요 생각보다. 벗는데 애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애들이 벗는 거에서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애들이 슬슬. 아무도 안 놀래. 주변 인물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냥. 또 뽕발물적 요소도 포함이 돼 있고 개똥 같은 연출이 포함이 돼 있는데 수상하게 성우가 좋은. 이거야말로 씹덕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씹덕들을 위한 애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품성을 기대하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잠시 일탈을 하고 싶다 싶을 때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재밌다고 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 재밌는 포인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 이거 내가 안 봤네. 아 이걸 내가 안 봤다. 아 깜빡했다. 이거 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보고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안 봤다 이거. 아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다음 분기에도 이걸 봐서 얘기를 좀 어떻게. 자 이거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드랍했습니다. 개그맨은 제가 드린 가이드가 있죠. 1, 2화까지 봐보고 코드가 안 맞으면 빠르게 탈출. 어쨌든 귀여워.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이 사람은 스토리 진행을 안 할 때의 꿈이 좋아요. 솔직히 나 이쯤 되면 얘 치카사. 어떤 정체인지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전혀 궁금하지 않아. 알려주지 마. 그냥 너네끼리 그냥 여행 다니고 일상 보내고 그래. 그냥 꽁냥 되기만 해. 너네들의 과거 너희의 정체 알고 싶지 않다. 애초에 작가가 예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냥 희나기쿠로 일상 파트나 보내. 진행하지 말고. 그러고나 있으라고. 그러면은 잘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또 아주 못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 5점 만점에 3.5점에서 3점 정도 먹어주는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틀어주기 좋은 그런 느낌이고 결혼 바이럴 느낌 좀 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 추천까지는 아닌데. 자 그리고 이거 버디윙 제가 이거 안 보려고 했는데 서양 형들이 평가가 좋길래 궁금해서 봤어요. 제가 어쨌든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안 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애니트렌즈에서 서양 형들이 좋아하길래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건 무조건.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건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제가 봤어요. 1기부터 쭉 봐서 2기까지 다 봤는데 일단은 당연히 X나 말이 안 됩니다. 골프로 기술을 쓰는데 당연히 X나 말이 안 돼요. 이거 테크 걸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당연히 깔고 가야 돼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골프로 샷컷 쏘고 무지개 날리고 그러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걸 내가 짚으려고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리고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암으로랑 샤아가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암으로는 여기서 이름도 암으로예요. 아니 암으로는 여기서 이름이 암으로야. 숨길 사람도 안 해. 암으로가 코치야. 감독. 그래서 암으로가 조언을 막 했죠. 그리고 암으로랑 샤아가 약간의 대립구도가 좀 있어. 라이벌 같은 느낌? 샤아는 샤아대로의 길을 가고 암으로는 암으로의 길을 가고 그러면서 제자들 배출해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우는 그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왼쪽에가 암으로 제자 오른쪽에 따지고 보면 샤아가 제자. 그래서 금색이에요. 머리색이.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둘의 어떤 골프 철학을 이제 이어받은 애들끼리 골프를 붙는 건데 내가 끝까지 보게 된 이유는 2기는 좀 내줘 들어가는데 1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나는 진짜 별 생각 안 하고 아무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1기에서 한 파트가 마무리되는데 웃기는 게 또 마피아 파트예요. 골프에서 마피아 얘기가 나오는데 마피아 파트가 잘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따지고 들면 지는 건데 일단은 골프로 마피아 얘기가 들어간다는 점은 익스큐즈 하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와 존나 와 너무 감동적인데 너무 감동적인데 이게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아 어떡해 너무 슬퍼. 그래서 내가 이거 쭉 봤는데 초반부에 나오는 마피아 파트가 고툽니다. 솔직히 뒷부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마피아 파트가 좋아. 아 역시 오리지널이나 그런가? 뒷부분은 박았네? 그리고 또 보게 된 거는 여기가 반남이잖아. 돈이 많나 봐. 그래서 이 상황이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요 그냥. 이 상황이 퀄리티가 좋아요. 아 효과하면 건담 나오는데 빔사벨이나 총 뿅뿅 쏘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하면 나오고요. 그리고 반남은 어쨌든 메카를 잘 만들잖아. 그리고 최근에 메카를 잘 그리시는 사람이 적어요. 안 그래도 수상의 마녀가 그것 때문에 애를 좀 먹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여고생들 그릴 줄 아는 작가는 많지만 로봇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반남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세일즈 포인트예요. 우리는 로봇을 잘 그린다 이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 로봇이 안 나오잖아. 골프에 로봇을 어떻게 접목시키냐고. 말이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골프 코스가 바뀌거든요. 버튼을 빅 누르면 코스가 이렇게 위엄서 바뀌어. 골프의 도움이 있어요. 거대한 골프 도움에서 골프 사는데 코스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 코스가 비엉하게 바뀌는데 그게 거기서 건담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메카적인 요소가. 거기서 그림이. 그거 되게 그림 되게 오래 보여줘.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근데 잘 보여줘. 쓸데없이. 아무튼 그 상식을 버리고 보면 약간 걸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돼. 상식을 버리고 보면 나름 볼만 하다? 아 근데 이기 아 마무리 좀 별로였어 아씨 아 이게 또 웃긴게 파워 인플레가 생겨 가지고 아 마지막에 너무 세던데 아니 파워 인플레 오죠 어떻게 쎄 갑자기 피싸게 한마디 다 끝남 자 아무튼 이것도 약간 신 없는 세계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분야가 달라요 여기는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요 시즌1이 재밌어요 시즌2보다 그냥 보다보면 아무런 샤 나을 때마다 좀 웃겨요 아 이거는 못 보죠 지금 망장도 못 보고 있는 중 보고 싶었는데 올라왔어 그럼 나중에 봐 자 다음 지옥락인데 요거 넷플릭스에 있죠 역시 넷플릭스 퀄리티가 굉장하다 일단 요게 내가 원작을 안 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모험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됐는데 그 뭐 재미있다 하고 소문은 들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근대갑 떠는 적이 있었는데 또 저러는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냥 근데 보니까 재밌더라 애니가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그 소년만화 특유의 유치함도 없던데 유치함이 딱히 없어서 좋더라 와페니즈는 어쩔 수 없는게 이게 뭐 닌젠하고 사브라이 나오는거라 그러니까 그런거만 아니면 돼 갑자기 미국인이 와가지고 오 쓰고이 재팬 이거만 안하면 돼 내가 느낀 기준점은 그거야 일본 열도 내에서 그러는건 괜찮아 자 그래서 내가 봤는데 얘가 좋더라 그러니까 하나모리 유미리가 연기했는데 하나모리 유미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야사카 아이 근데 하나모리 유미리가 톤이 두가지가 있어요 이거 약간 TMI지만 톤이 두가지가 있는데 라베시코 톤이랑 하야사카 톤이 있어 근데 하야사카 톤으로 연기할 때가 질이거든요 근데 저거 그 톤으로 연기해서 질입니다 뭐 그렇다구요 생긴것도 되게 하야사카 닮지 않았어요 뭐 아무튼 굉장히 재밌구요 미스테리함을 파고드는 그런 느낌 주인공 파티의 배분도 나쁘지 않고 인물들이 픽픽 뒤져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또 비중이는 안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재미없거든요 이게 픽픽 뒤져나가야 다음에 또 누가 죽을지 모르거든 아 유혈이 아니고 이게 안죽기 시작하면요 쟤는 무조건 안죽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재미없어요 몰입이 안돼 근데 옆사람 다 뒤져나가면은 와 쟤도 죽는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재밌어 아 내가 그래가지고 장편 잘 안봐 장편 그 뭐 원피스나 인물나샤 블리치 이런거 보면 잘 안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것도 이유가 있긴 해 어쨌든 주인공 크루는 잘 안죽어가지고 저러다가 해결되겠지 이런 느낌? 자 요거 지난번에 비평을 했죠 야마다군 정말 게임 잘하는건가 에 대해 고찰을 좀 해봤지만 사실 별로 의미없는 소리긴 해요 근데 이게 나는 이게 니즈가 여성향인지 남성향인지 모르겠어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왜냐면 남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게 저런 여자가 겜돌이들이 원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둘다 노린거라고 치면 잘 만든거긴 하죠 근데 뭔가 이런 러브코메디는 할 말이 별로 없는거 같아 사실 일상적인거니까 그치? 무슨 말을 해야될까? 미나세 이논이가 좋아 볼만해요 높은 점수를 주긴 그렇고 다음은 내 마음이죠 요게 후반부에 와서 좀 괜찮아진 내가 확실히 느껴지는게 정확히 그 파워그래프가 일치해 후반부의 폼을 찾을 수 밖에 없는게요 내가 분석한게 두가지에요 일단 이 캐릭터 디자인부터가 호불호가 좀 있어요 이 캐릭터 디자인이 많이는 만족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뇌이징이 좀 되야돼요 이게 뇌이징이 이게 얘네가 좀 익숙해져야돼 마치 와우를 하다보니까 블러드 에프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보이는 그 느낌으로다가 보다보면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이게 근데 웬만한 애니면은 그렇게 아쉬운 자콘은 아니야 근데 이제 러브코메디니까 더 강조가 되는거잖아 그치? 아무래도 러브코메디 다른 친구들 보면은 그림이 굉장하잖아요 다들 보면은 두번째는 진행 자체가 그냥 초반에 개별로에요 효타로쿤이 독백하는 것부터가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둘이 이렇게 붙어다니기 전까지는 개빡센 근데 둘이 이제 붙어다니고 나서부터 야마다가 이제 슬슬 팍스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뭐 아쉬운거는 러브코메디인데 중반까지는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야마다는 그냥 쳐다만 보는 느낌? 중반까지는 그래 중반까지는 딱히 뭐 러브코메디 같지도 않고 관찰만 하다가 끝나고 보다가 이제 관찰이 끝나 관찰이 끝나고 서로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내가 끝까지 다 본 입장에서는 중반까지 잘 존버 탈 수 있으면은 고동빈씨 뱀픽이죠 중반까지 잘 버틸 수만 있으면 이거 배류까지 나쁘지 않아요 한타가 꽤 괜찮아 중반부터는 상당히 러브코메디였으면 경쟁력이 있다 내가 내는 결론은 그거야 하지만 당연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지만 이거 태클 걸면 안되는건데 얘가 얘를 좋아할 수도 있는거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겁니다 이게 아 그리고 내가 내 맘에 세일즈 포인트 좀 알았는데 야마다가 좀 허당기가 심하더라고 이 팍스짓이 우리가 아는 팍스짓보다는 좀 더 멍청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 천연 허당력 효타로도 좀 미친놈 같죠 아 자전거 아씨 것도 여려봤네 거기서 끌뻔했는데 아 자전거 거기서 끌뻔했어 아 진짜 아 자전거를 왜 던져 아 나 거기서 진짜 끌뻔했다니까 개빡세성 버티기 학교생활 할 수 있어? 이거 학교가 되게 따뜻한거 같아 애들이 착해 우리같았으면 그날 바로 소문나가지고 교복동 밥먹고 있으면 야 뭐 먹냐? 야 건들지마 너 걔 몰라 너한테 치판치고 던질수도 있어 인마 던져봐 던져봐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마음 따뜻하다 관상을 봐도 있잖아요 나쁜 짓 할거 같은 애들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참 이게 참사가 날 뻔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 개미 털린 분들 한번 다시 들어가볼만하다 초반부는 모바일김 한두개 하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식을 극복을 하고 중반부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야? 재밌는건 맞다 그래서 볼만한 것도 맞다 수성의 마녀 이거 제가 아까 아침에 다 보고 왔는데 일단은 정확히 우리의 생각과 일치한 부분이 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이거 마무리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왜냐면은 갈등의 요소가 지금 직선적이지가 않고 복합적이라서 뭐 누구는 누구랑 원수지고 누구는 또 누구랑 또 원수지고 서로 원수진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솔직히 뭔 생각했냐면은 아 극장판 나온다 더불어처럼 극장판 나오겠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솔직히 2기에서 다 마무리 안될 줄 알았어 고렇게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낌새는 없고 근데 다만 내가 이제 한가지 짚어주고 싶은거는 님들이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래요 사실 이정도면은 X박은건 아니야 그냥 적절하게 박았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특유의 박힘 만큼 박혔어 이정도 박히면은 그래도 잘 박은거야 니코리코가 이거 봐 더 박았어 내가 느끼는 이거의 박음 정도는 비비정도가 이정도로 박았어 대충 원래 오리지널 애니아 이래요 비비도 마무리가 좀 아쉽긴 해 그러니까 평작 이상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게 X박은게 아니라는거지 그리고 나는 리코리코가 마지막에 좀 박았지만 신경 안쓰는거는 너네 그거 스토리 보여 본거 아니잖아 나는 그래서 디미지가 없던데 그래 뭐 오늘도 딱히 나 이뻤네 이러고 넘어가는거지 아무튼 그래서 마무리가 조금 아쉽지만 평작 이상은 무조건 되고 이건 제 순수한 감상입니다 마무리가 조금 jrpg 섞긴 했어요 jrpg 특유의 잘 모르겠고 사람과 무전과 꿈의 힘으로 다 잘되는게 어떨까 하는 동화책 엔딩 느낌이 좀 들긴 했어 데이터스톰 이거 뭐고 잘 모르겠지만 억울이가 어떻게 잘 해결했어요 나는 느낌 그리고 좀 마음에 안드는거는 왜 악의 축인 엄마는 살아있죠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람은 지금 몇명을 죽였는데 사람은 그렇게 죽였는데 그래서 되는겁니까 이게 너무 안죽어 지옥락이랑 반대야 너무 안죽어 얘네들 또 아 좀 죽어라 좀 아 좀 적당히 죽을 사람은 죽고 해야지 너무 안죽는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죽다가 아빠도 살아나고 죽을같은 엄마는 또 안죽고 구엘 형제도 싸우다 하면 갈줄 알았더니 또 안죽고 아 좀 죽으라고 죽은 애들 그 어시언들이었나 걔네들만 그냥 보내주고 근데 걔네들 죽을거 같긴 했어 왜냐면 더불어의 걔네 똑같은 애 나오거든 딱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구 아 쟤네 더불어의 그 트리니티 걔네 느낌이다 쟤네 100% 죽네 그러면 쟤네 죽어서 각성을 누가하지 뜻밖에도 아무도 강해지지 않았다 그냥 죽었다 잘생긴 오빠 있잖아 엘란만 뭔가 좀 깨닫고 그러고 넘어간 느낌 되게 좀 소모된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해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거는 솔직히 기체가 좀 별로긴 해요 그러니까 건당 기체 캘리번이랑 에어리얼 둘만 딱 괜찮고 나머지가 너무 개성이 없고 좀 별로야 그나마 구엘이 쓰는 독일어 그것만 좀 괜찮은 편이고 좀 별로였어요 기체 보는 맛이 좀 안나긴 했어 근데 뭐 그런 말은 있더라구요 로봇 그릴 사람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하더라 로봇을 이렇게 많이 그리기가 너무 어렵대 로봇이 너무 손도 많이 가고 좀 그렇긴 하지 하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건 새삼 더불어가 잘 만들긴 잘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또 좀 들긴 했고 그래도 건담을 요걸로 입문할거면은 나쁘진 않아 다만 내가 또 느낀거는 기존에 있던 건담 대주제랑 좀 다른거 같긴 해 원래 있던 건담의 대주제는 전쟁은 무조건 나쁜거다 복수의 되물림 이거 좀 주제를 많이 삼는 편이고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 우리는 싸우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뉴타입이나 이노베이터 이런 애들 얘기인데 소통에 대한 얘기가 별로 강조된거 같진 않아 이번에는 원래는 서로 대화하다가 막 엇갈리고 이래서 막 오해가 오해를 낳고 서로 이제 쑤시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자주 나오는 구도인데 이번에는 그게 강하게 들진 않았던 것 같아 약간 일방적인 소통이 많았던 느낌 그냥 에어리얼 안에 있는 그 꼬맹이 걔랑 너구리 둘이서만 소통 많이 한 느낌 등장인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정작 대화를 통해 뭔가 해결하는 사람은 그 둘인 것 같은 느낌 그게 좀 아쉽긴 해 나는 아직도 이 핑크머리 추추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지막에도 화내고 있던데 등장인물 너무 많긴 해요 이거 24화에 한 명씩 해결해도 야 불량이 모자라겠다 아 근데 난 그 구엘 형제들 싸울 때 아무도 안 죽은 건 좀 아씨 아니 그거를 그냥 그렇게 그냥 넘길 줄은 몰랐네 아니 그럴 거면은 굳이 형제가 싸웠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 솔직히 그 전개 흐름에서 그게 꼭 들어갔어야 했을까 어 나도 불량 아깝다고 느껴지더라고 구엘은 뭐 인물이 이치적이니까 괜찮은데 라우더가 너무 좀 겉도는 느낌 겉돌다가 마지막에 불량까지 처먹어서 쟨 누군데 여기서 똥싸고 계세요 이런 느낌이잖아 마지막에 라우더 파트만 뺏어도 깔끔했을 거야 이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어요 마지막에 라우더만 뺏어도 훨씬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까 보는 사람도 더히 어지럽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감상이었고 아쉬운 점은 당연히 없지 않겠지만 재밌는 건 맞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평작 이상으로는 쳐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야 이제 엔딩을 보고 한 얘기니까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 얘기하는 거겠지만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 하면 미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주 그 주를 즐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 그렇다면은 매주 매주 떡밥을 그냥 준내 던지면서 미국 드라마 로스트처럼 그냥 막 던지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리지널 애니의 특수성에는 정말 제대로 부합한 애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떡밥 횟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적당한 작품을 남을 바에는 준내 던져서 사람들 관심 끌고 재밌게 하고 마지막에 조금 아쉽더라도 이 정도 마무리 지었으면 잘했다 잘했다 저는 좋은 평가를 주고 싶네요 마무리 아쉽지만 분량상 어쩔 수 없다면 나는 인정할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수성의 마녀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이다 근데 이건 진짜 뭐하는 일이었지 그 다음 본 게 푸른 오케스트라 요건데 곧잘 나오는 음악 관련 애니저 이게 작화가요 후반부에 좀 그렇더라고 가까스로 버티다가 결국 무너져버린 느낌? 뭐 클래식더라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주 나오는 스토리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주인공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음악을 멀리했다가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거 내용은 대단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그 클리셰를 이해하고 있다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이게 여 아키네 리츠코 얘 보려고 봤거든요 아니요 성우는 아니고 부모님 잘 만난 아스카 성격이 꼬이지 않은 아스카 라고 본다면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근데 있잖아요 초반에는 쟤랑 많이 엮이거든요 진하니까 별로 안 엮이더라 자주 안 나와 작화가요 이게 그때까지는 끈을 잡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좀 이렇게 흐물흐물 하더라고요 사실 연주 씬이 3도 나오기 때문에 연주 씬 3도 나오는 것부터가 아 얘네 돈이 많진 않구나 라는 걸 이제 낌새를 깔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코너스바 정도 작화가 뭉개지진 않아 요즘은 작화가 대부분 다 좋아요 노래는 이제 클래식이기 때문에 너나 우리 모두가 아는 노래를 연주해요 그냥 너나 다 아는 거 공공제를 써요 노래는 딱히 뭐 대단할 건 없고 개인적으로는 보다가 히로인 비중 떨어지고 작화 약간 뭉개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약간 의무감을 본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떤 식으로 끝장나나 하면 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봤던 것 같고 정으로 봤던 느낌 그래서 여주인공 언제 나옴 너 이 얘기 궁금하지 않다고 연애 언제 해 아니 콩쿠르고 나발이고 너네 뭐 오케스트라 알겠는데 언제 공략 되냐고 유포니엄은 러브 코미디 아니지 청춘물이랑도 다르고 비슷한 부분도 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유포니엄은 쿠미코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새끼가 나와서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세요 볼거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근데 나 하이 히로인 되게 맘에 들던데 아씨 감 다 뒤졌나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도곡마을편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던 와 이거 어떻게 살려면 이것도 살려면 유포는 신이다 신이 되었다 나는 도곡마을편 원작을 안 봐서 정말로 백지상태를 봤는데 뭐지 재밌던데 야 왜 노잼이라고 뭐라해 재밌기만 하구만 왜 자꾸 노잼이라고 가스라이팅해 재미만 있는데 노잼이던데요 넌 보지 마 그러면 너무 팬덤이 커져가지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건가 아 목이 너무 안 잘리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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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해 아니 어느 순간부터 목이 목이 안 잘려 칼이 버티는게 신기해 야 그렇게 목이 버티면은 칼이 먼저 부러져야되는거 아냐 전기턱으로 써오는게 나을정도인데 그렇게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 날카로운 지적이다 나는 유포트입을 최면술에 빠져서 그 생각 못했거든 와 목 안 잘리네 어떻게 하지 탄지로 어떻게 해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식탁들은 하하하하 목이 저게 왜 안 잘리지 저게 맞는거이 아니 대사면은 목이 안 잘리나보지 원래 내가 저 의견을 내가 뭐라 하지 않은게 이 도곡마을편 목이 심하게 안 잘려요 이게 맞긴합니다 이게 존네 안죽어 아 너 때문에 망했잖아 나 약간 재밌게 봤는데 너 때문에 아이 목이 저기 안 잘린게 맞나 너무 심하지 않은 아 재밌게 봤는데 아 체력 0패턴 그 딜컷 딜컷 들어가서 그래 그래 야 페이즈 변화 때문에 원래 딜 아무리 쳐박아도 안넘어가 원래 그런거야 다 그런거지 레이드가 다 그런거지 뭘 그래서 뭐냐 유포는 이걸 살렸고 기존에 귀명해부던 사람들은 재밌게 볼거 같다 솔직히 이게 또 빨간약 먹기 시작하면 별로인 부분이 없는건 아닌데 나는 그 미츠리? 비중이 좀 적은거 같긴 하더라구요 이게 내가 별로인 부분을 그나마 찝자면은 후반부에 미츠리가 나와서 자기 얘기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미츠리에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주자리까지 올라왔구요 이런저런 과거가 있어서 연애에 대한 니즈가 좀 큰 편이에요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줘요 근데 솔직히 그 타이밍이나 어떤 그 호기심이 들진 않았는데 무이치로 있죠 얘네는 몰입이 됐어요 무이치로는 어떻게 무이치로 너무 불쌍해 잘되야될텐데 이러고 봤거든요 근데 미츠리는 갑자기 그 얘기를 왜해? 만약에 회상씬이 일찍 나왔으면은 차라리 좋았을거 같아 당연히 미츠리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겠지 근데 타이밍의 문제야 그 급박한 상황에 나올건 아니었어 빨리 나왔어야지 나올거면 그거는 타이밍의 문제 자 그래서 개인적인 바램은 오늘 했던 귀멸의 칼라에 대한 얘기는 꼭 보신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제 귀멸을 안 봤는데 오늘 했던 얘기를 듣고 간다 목이 안 베이는 순간 몰입이 깨겠죠 목이 안 잘린거 보는 순간 계속 생각날거에요 아 이게 그거구나 자 그리고 마이홈히어로 애니메이션 쪽에는 흔치 않은 스릴러물이죠 일단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 작화가 좀 동화가 적긴 해 동화가 너무 적어요 그림이 너무 안 움직이더라고 흐름이 끼워 맞추긴거는 원래 다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 스릴러 같은거는 아까 그 목에 칼 베는 것처럼 머리를 싹 비고 다시 보면은 이게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원래 그래 나는 뭐 재밌게 봤는데 그림이 좀 별로라서 추천은 못하겠다 로드 투 더 탑 이거는 뭐 1,4화가 미쳤다 1,4화가 미쳤기 때문에 2,3화의 감독을 맡은 분에게 심심한 엘도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어그로 바지를 했다 1,4화에 돈 몰빵할 거면서 나한테 왜 이거 시켰어 라고 이제 말해도 할 말이 없죠 네 이거 어쨌든 유튜브에 공짜로 올랐기 때문에 접근성 매우 좋고요 4화짜리라 금방 볼 수 있죠 4화에서 머리를 깨버렸죠 4화에서 엄중 경고했죠 말달 3기 이렇게 안 만들면은 너희들은 평생 욕을 먹을 것이다 파면에 씨앗을 신고 갔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4화짜리라 가능한 거고 걔네는 이제 풀 분기짜리라 그게 어려울 텐데 그딴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너네 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됐죠 대충 이번 분기 본 게 이제 이 정도 느낌인가 재밌게 본 순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밌게 본 순위 공장 주관적 자 먼저 탑티어 최애의 아이 바로 아래에 스킵과 로퍼 이거 비슷하게 느낀 거는 같은 예로 놓을 거예요 지옥락 건담 수성의 마녀 귀멸의 칼날 RTTT는 빼자 근데 4화짜리라 너무 사기 같다 남들도 우리 4화로 하면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어떡해 그 올풀에 못 들어요 경기수 모자랍니다 이 친구 여기서부터는 뭔가 말달력이 많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게 맞는 거 같아 이렇게 보니까 레마위랑 인썸니아 이거 내가 재밌게 본 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재밌게 본 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나의 주관이야 여기서부터는 다소 말달력 랭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뭔가 그 아래위를 나누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 그러면 얘네끼리 붙이는데 자리를 정해보죠 앞뒤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기선 그래도 마이홈 히어로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 같은데 이 정도? 어? 그럼 얘네 다 신없는 신활동 미만 하하하하 원더힐 사고 신없는 활동 미만 하하하하 너무 낮은 거 같긴 한데 근데 고퀄리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콜? 왜냐면 난 이런 동화책 같은 스토리 좀 별로 이제 물렸어 근데 애들이 트랙터를 몰았으면 위에 올라갔겠지 뭐 이 정도? 이거 나의 주관적 순이니까 야 많이 더 봤다 진짜 꽉 찬 집이라 하긴 좀 그렇고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은 것부터가 이번 분위기를 대표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뭔가 이런 느낌이야 이번 분위기는 그래도 뭐 괜찮네 그래도 위티어에 4개나 있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아 이 위에 애들은 호불호 딱히 안 갈리고 재밌게 보는 애들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취향 갈리는 애들 얘네들은 그냥 뭐 누가 봐도 재밌을 거 같은 느낌이고 아 1분기는 좀 심했지 1분기는 다시 봐도 너무했어 미친 오빠크치 대표인 분기 내가 볼 땐 이번 분기에 결정진 요소는 오리지널 애니가 많잖아요 얘네가 잘 나오면은 좀 1분기도 볼 만 했다가 되는 거고 얘네가 안 되면은 오빠크치 뭐 이제 괜찮은 겁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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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